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세 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성직을 담당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돈자 힘으로 도저히 의료사옵나니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의 훈련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영어로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삶의 끝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셈에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는 주님의 칭찬받는 요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자녀와 또 배우자의 협조도 필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돈 돕는 많은 종들일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목회자들에게 함께 사여가기도 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랄고 우리 거단과 우리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